시작한 지는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 긍정적으로 선순환을 했을 때 이 사람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열정이 있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형식이라면 오토데스크 커뮤니티를 들어 보셨나요 오토데스크 커뮤니티는 오토데스크 co.kr 메인 페이지에 방문해서 커뮤니티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토데스크 사용자 전 세계에 있는 사용자 800만 명 정도의 질문하고 답변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쉽게 생각하면 게시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프로덕트 포럼 해가지고 각 오토데스크의 제품별로 포럼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 기술 산업별로 포럼이 열려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인터내셔널에 한국어 포럼이 새로 열리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토데스크 제품을 이제 주력으로 해서 포럼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10월 4일 그래서 아직은 막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포럼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오토데스크 제품을 경험하게 된다면 거기에 관련된 질문 사항을 올릴 수도 있고요 이제 사용자 맞춤형으로 단축키 설정하는 방법이라던가 오토데스크 제품에 사용하는 이런 팁도 이 포럼에다가 이제 정리해서 계속 글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 이 오토데스크 커뮤니티도 있지만 대학생 분들에게 제가 조금은 다른 형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내용을 전달을 해주는 게 더 흥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커뮤니티 매니저로 시작한 지는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메이커 다은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프리랜서로 원래 활동을 하던 사람이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활동을 했던 이 배경 때문에 한국어 커뮤니티가 새로 런칭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일을 맡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커뮤니티 하면은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직역했을 때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떠오르게 되잖아요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공동체를 많이 의미를 합니다만 요즘에 이제 커뮤니티 하면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더 많이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인터넷이 많은 사람들을 연결을 하고 있지요 무작위로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연결한다고 저는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은 관심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연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에 3D 프린터라고 하는 거를 시작을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 산 3D 프린터입니다 한 대의 3D 프린터로 시작을 했는데 저때 이제 국내에서 막 3D 프린터 사용이 시작될 때여서 정말 정보를 얻을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쟤를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해외의 인터넷 커뮤니티 3D 프린터 유저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서 거기에서 올라왔던 글이나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씩 봐가면서 저도 따라하면서 기능을 익히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제 도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누군가가 와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에 대해서 되게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거꾸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를 통해서 받았던 도움을 한국 사람에게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거를 다 뭔가 글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 시작을 한 거였고 커뮤니티라고 하는 생태계를 맛보면서 아 이 커뮤니티가 긍정적으로 선순환을 했을 때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는지를 저는 경험을 한 거거든요 매번 두 달에 한 번씩 퓨전 360에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이 꿀팁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내가 알고 있는 순간 가장 가치가 높은 순간에 지식이 전달이 되는 게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 역시도 제가 해외에서 배웠던 3D 프린터나 모델링 사용 방법들을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공유를 하기 시작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인터넷 커뮤니티의 선순환 과정을 저도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커뮤니티라고 하는 공간이 그럼 이렇게 내가 도움을 주고 받는 공간일까라고 또 생각을 한다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도움을 주고 받는 공간 이상으로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나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제가 적어 놨습니다 이제 유튜브 채널을 꽤 오래 하다 보니까 영상이 많아져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저의 작업 일기장 동영상 일기장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의 이제 기록의 형식이라는 게 글로써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디지털 기록이잖아요 굉장히 잘 관리만 된다면 시간 순서적으로 내가 했던 작업들을 쭉 기록을 차곡차곡 쌓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피가 큰 것도 아니고 다 데이터 용량 안에서 저장해서 관리를 할 수 있죠 이 디지털 기록을 이제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인터넷에 공유라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을 내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했는지 시간이라는 게 함께 기록이 됩니다 디지털 인터넷에서 내가 뭔가 기록하고 활동한다는 거는 단순하게 뭔가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겠다 플러스 나의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시간이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어? 이 사람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열정이 있구나 어? 정말 성실하구나 이 사람 계속 해왔으니까 신뢰도가 쌓이게 되죠 오픈 포트폴리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저는 쉽게 표현해서는 이제 디지털 이력서라고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관심사라던가 했던 프로젝트들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으면 아 이 사람이 진짜로 과정을 거쳐 가면서 성장을 했구나라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공간이 단순하게 도움을 주고받는 공간을 넘어서서 나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공간 플러스 나 역시도 하는 프로젝트나 과정들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토데스크 커뮤니티라고 하는 공간에서도 이제 이런 선순환적인 활동들이 잘 일어날 수 있게 그리고 이런 선순환적인 경험들을 많은 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 제가 그래서 이제 오토데스크 커뮤니티와 함께 일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학생분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엄청난 디지털 파일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그게 사진이 됐든 영상이 됐든 문서가 됐든 만약에 이거를 공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형식이라면 이게 오토데스크 커뮤니티가 꼭 아니어도 좋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거나 이런 형식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디지털로 기록하는 게 당연시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학교 다니면서 하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을 잘 하시고 관리를 잘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들을 인터넷에 공유하면서 같은 관심사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 그런 선순환의 과정을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많은 일들이 서로 연결되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